오는 9월 열리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쉽이 동네 잔치가 되게 생겼습니다. 출전선수가 목표에 크게 밑도는 데다 청주의 숙소 확보도 제대로 못해서 성공은 물 건너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세계 무술인들이 청주에 모여 태권도와 태견, 킥복싱 등 15개 무술 최강자를 가리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쉽대회.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회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전선수선이 52개 나라 892명으로 목표 2,100여 명의 절반도 안됩니다. 15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은 아예 신청조차 없습니다. 구직이 4부 구성을 늦게 해서 그런 거고요. 근본적인 월이든지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그런 과정이 늦게 스타킹이 된 거죠. 대회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의 외국 선수들은 자신의 국가 지원 없이 항공료부터 창가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비한 선수 숙소는 청주 외곽이 많고 예산 자체도 52억 원에 불과해 운영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 숙박시설이 약해요. 진정 법무여성까지 숙소가 있단 말이죠. 경기장에서 기본이 30분에서 40분, 50분, 1시간까지 되는 거에요. 세계 무술올림픽 기치를 내건 청주 세계 무예마스터쉽 대회가 국내 대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